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 입니다 제가 깜짝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9,881명 입니다 만일까지 우리가 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천종 두 쪽짜리 입니다 두 쪽짜리 천종을 만원에 출발해서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두 쪽 십가로 치면 상당히 비싼 난초 이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이 3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참여자가 300 다시 말하면 지금 250 이라고 하니 50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만원 출발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까지 1만 구독 또는 경매 참여 300명을 돌파하게 되면 제가 어떤 게 되든지 300명 돌파하면 바로 진행을 합니다 만일까지 만 명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300명 구독이 되지 않으면 만원 출발 경매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좀 아름아름 홍보해주셔서 많은 신규 헤라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대만이었습니다 Bernabe아인들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